이만 비켜기 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왜 이렇게까지 기억의 검을 원하는 거지? 그렇게 원하던 업경까지 얻었으면서 그만하면 됐잖아 업경? 그걸 얻은 건 나의 실수였어 난 보지 말았어야 했거든 업경이 비춘 끔찍한 내 전생을 그래서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로 내내 표정이 어두웠던 거였나? 그건 안타깝게 생각해 하지만 오늘은 그만 돌아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다른 사신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어쩌지? 그건 안 되... 그러게 진작 내 말을 좀 듣지 그랬어 옛정을 생각해서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자꾸 거슬리게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안 놔? 아예 소멸을 시켜야 죽인다 놀래라 하마터면 화살을 맞을 뻔 했잖아 우리 형제들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는다 형제? 여기서 형제 그딴 게 어딨어 이긴 놈만 살아남는 거지 순진하긴 어리석었구나 형제인 줄 믿었던 내가 그동안의 가슴아리가 단숨에 허공에 흩날리는 기분 다 내 엇보인가 보다 이제 와서 자유롭기를 원해 뻔뻔하게 네 손으로 우리를 데려갈 때 무자비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 있지? 끝까지 너의 곁에 남아 널 괴롭혀줄 거야 영원히 차가운 세상 한 귀퉁이에 홀로 내몰린 느낌 이것이 나에게 내려진 벌이겠지 이제 겨우 기억의 검을 얻어서 씻을 수 없었던 과오를 지워내나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곁엔 아무도 없이 아무도 없어 이리 와 안아줄게 도와준다는 말 취소해버린다 한 입 가지고 두 마락이 없어 이번 참에 너 괴롭히는 뭐 그런 것들 너 혼자 생각이든 뭐든 같이 한번 없애보자고 흐흐흐흐 어 왜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당신들이 당신들이 떠오르는 것일까 당신들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한데 형제 하하하하 여기서 형제 그딴 게 어디 있어 이긴 놈만 살아남는 거지 순진하긴 개 하지만 그렇게 간절한 얼굴로 내가 살기를 바란다면 족신 차려 개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 시안 아이터치 기공 정신이 드시오 의식이 돌아왔어요 다행이네요 이 약조물이 효과가 있어서 야 왜 눈을 이제 떠 멍청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았잖아 기공 정말 다행이요 정말 정말 다행이요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 내 어깨를 적셔오는 진심 어린 눈물 이들의 따스한 온기 때문일까 그동안 내 안에 박혀있던 비수가 하나씩 뽑혀나간다 혼자서 많이 외로웠지 벌은 이제 다 끝났으니 너도 행복할 수 있어라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만 같다 나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걸까 고 고맙습니다 나 운 거 아니다 그니까 괜히 다른 사신들한테 예끼아끼만 해봐 다른 사신들 다들 지금 어디 있죠 저 원혼 상대하느라 정신없어 보통이 아니더라고 하이 이런 가봐야겠군요 뭐 뭐 하려고 기공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사감님 약초들 좀 빌려가겠습니다 저게 진짜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기대하세요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어 저 방해꾼들만 마저 없으면 비로소 기억의 검은 내 차지가 되겠지 끈질기네 저 자식 검띠검은 기운들로 악취가 풍기는 어둠의 원혼이요 이 신성한 장미꽃으로 정화시켜주지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내려오는 게 어떤가 아하하하 깨 방금 건 위험했어 자칫하면 아래로 떨어지겠는데 얕봤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는군 이 높은 곳까지 아무런 능력 없이 올라오다니 그나저나 그나저나 이때쯤이면 나타날 때도 됐는데 캐 드디어 왔군 어? 개? 닐루스 스컬 뒤를 잘 부탁한다 그럼 난 이만 캬 어? 드디어 기억의 검이 내 손에 들어왔어 내 손에 들어왔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순간을 위해 참 멀리도 돌아왔지 업경을 얻었던 그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내 업경에서 본 전생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 몇 번이고 자가소멸을 시도했지만 그놈의 망할 사신법이 뭔지 하지만 이렇게 기억의 검도 손에 넣었으니 악몽 같은 날들도 이제 끝이야 방해꾼들도 전부 사라졌으니 이제 흑 아직 내가 남았지 어? 아까 분명히 의식을 잃었었는데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의식을 잃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표정이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 형제들의 사랑의 힘이랄까? 플러스 사검님의 에너지 부스터 약초! 애썼네! 근데 이걸 어쩌나? 기억의 검은 내 손 안에 있는데 여기 경치가 좋지? 훤히 다 내려다 보이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잘 봐도 떠나기 전에 여기 모든 사신들을 다 소멸시켜버릴 테니까 좋아! 마지막이니 하나만 묻지 왜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은 거지? 응? 왜 그랬어야 했지? 어차피 우리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일 뿐 그 이상의 동정은 사치이지 않았나? 잊은 거야, 기? 네 과거의 자신을?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정신 차려 여기서 네가 찾는 형제는 없어 형제 하마터면 늦을 뻔했군 기, 괜찮은가? 가거라! 이 몸을 닮은 장미꽃들아! 장미꽃들아! 너희들, 그러고도 이 기억의 검이 무사할 것 같아? 날 소멸시키면 날 소멸시키면 내 품에 있는 이 기억의 검도 함께 소멸시키는 거야! 이 멍청이들아! 상관없어 기억의 검은 더 이상 필요 없거든 우린 우리가 서로의 기억이 거미되어 트라우마를 보듬어 줄 거니까 그게 바로 형제야! 잘 가 한때는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마엘 아니 칼을 미안합니다 모두들 기억의 검이 저 때문에 소멸되어 버렸군요 사마일 앞에서는 필요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게 여러분들 그리고 나에게도 얼마나 갖고 싶었던 것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키르 오랜 시간 참고 견딘 것일 텐데 괜찮다 우리의 안위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 다들 무사하니 그걸로 됐다 아 내다 팔면 큰 목돈이 되었을 텐데 아쉽긴 우리들보다 소중한 건 없지 그럼 걱정 말게나 그대 이 몸에게 난 상처도 장미에 박힌 가시처럼 아름다움을 뒤따르는 희생이니 이 몸은 다시 피어날 거라네 아하하하하하 어? 마스터! 세이 사감님!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이것이 반가움이란 건가요? 참고로 전 괜찮습니다 마스터 당연히 괜찮겠죠 비상용으로 챙겨둔 약초를 모조리 다 훔쳐 먹어버렸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갚을 예정인가요? 어... 그건... 뭘 하면 될까요 사감님? 시켜만 주십시오 흐흐흐 그건 이미 기이군을 위해 빼곡히 적어놨습니다 기... 기대되는군요 흐흐흐흐흐 역시 이 몸에게 늘 행운이 따르는구나 이번엔 아쉽게 탈락했지만 다음번엔 내가 우승을 꼭 차지하고 말겠노라 아쉽게 탈락했다고? 아하하하하하 바보 왕자 시작한 지 5분만에 광속 탈락하지 않았어? 흠... 이 대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니 예상은 했지만 맥이 빠지는군 오, 좋다 고양이! 맨날 먹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웬일이래? 아, 알았어 매니저님, 저 복귀하기 전에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? 오늘 일로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직접 얘기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사신 지부에 남아있었는지 예전 명기의 대폭발 이후 동료들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이후로 쭉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최소 사신력 천년은 여기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자비하게 원혼을 수고한 것 때문이었는지 아무도 제 곁에 오려하지 않았고 전 그게 당연한 엇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조차도 저 같은 냉혈한 애기 있어 사치였으니까요 기나긴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난 뜻을 함께할 동료를 찾아 헤매고 있었구나 여러분에게는 유급 때문에 계속 지부에 남아있다고는 했지만 전 염치없게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줄 동료 형제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늘 곁에 있었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이들은 보지 못한 채 제 곁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리석해도 야! 왜 눈을 이제 떠! 멍청아! 어떻게 되는 줄 알았잖아! 기공! 정말 다행이오! 정말정말 다행이오! 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쭉 제 형제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터? 괜히 낯선 것 같군요 역시 전 나서서 말하는 것은 소질이 무슨 소리야! 내 눈이 뭐 어쨌다고! 먼지 들어간 거거든! 마계 양마는 뒤뜻 소소한 일로 울지 않아! 기님 앞으로 외롭지 않게 늘 저희가 함께 할게요 맞아! 야! 외로우면 말하라고! 너무 귀찮은 일만 아니면 뭐든 다 해줄 테니까! 옳소! 우린 피보다 더 진한 사신 형제들이 아니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천계신이시여 저 이제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? 허락하신 인연을 드디어 만난 것 같습니다 염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평생 지난 날을 속주하며 형제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